안녕하십니까. 4세대 바로세우기 학부모연합 박은희입니다. 저는 교과서 속 국가인권위원회 홍보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학부모들은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곳이 있는지, 무엇을 하는 곳인지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들었을 때는 국가라는 말과 인권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니 정말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아주 믿을만한 곳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권위가 말하는 인권의 의미는 우리들의 생각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인권강의 동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강의 제목은 당신에게 인권이란 무엇입니까?입니다. 국가는 누가 이끕니까? 범생이들이 국가의 엘리트들이 돼가지고 국가를 이끌어요. 황교안 같은 놈들.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이 하라는 대로, 예수님 하라는 대로, 교회의 목사가 하라는 대로 무슨 부모가 선생님이, 직속상관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요구하면 그것이 옳은 일이든 그런 일이든 무조건 네! 하고 하는 놈들이 국가의 엘리트를 형성하고 그게 관료를 만들고, 권력을 형성해서 승정국이고 패정국이고 간에 국가의 엘리트들은 그렇게 범생이들에 의해서 국가가 만들어진 이 국가가 괴물단지로 돌변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설령하고 대다수 사람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해악을 끼치고만 이 사건이 양차세계대전이라는 거죠. 이걸 폭로한 거예요. 린드그래미아사. 그러니까 애들로 하여금 얘들아 제발 어른들이 요구하는 대로 크지 마라. 니들 맞대로 크라해. 그게 최소한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그게 바람직합니다. 김영환 씨는 녹색당 당원이면서 현재 인권정책연구소 소장이고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입니다. 녹색당은 김조강수 감독과 문경란 전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분들이 당원입니다. 김영환 씨는 국가인권위원회 출범기획단에서부터 9년 정도를 근무했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정에도 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인권헌장을 만들 때 전문위원 자격으로 시민위원회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세종시 인권증진 및 보장 기본계획 수립에 관여해서 세종시가 2015년에 4,800만 원의 비용을 지출하면서 연구 영역을 김영환 씨가 소장으로 있는 인권정책연구소에 의뢰하였습니다. 이분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비뚤어진 인권교육의 열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이 우리 자녀들의 교육 속으로 깊숙이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교과서의 어떤 부분은 국가인권위의 홍보지로 전락한 듯한 안타까움마저 듭니다. 또한 인권위 공고에 따라 만들어지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성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한 폐해는 빨리 손쓰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다 망가지겠구나 하는 위기감마저 들어서 마음이 급해집니다. 자료들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성가족부가 그 권고를 받아들여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2005년도에는 동성애에 대한 인권위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인권위 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성애 조장을 반대하는 신문기사나 동성애가 윤리도덕에 어긋난다는 공문 내용 이성애가 정상이라는 상담 모두를 동성애 차별로 간주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동성애자를 위한 법령 개정, 교과서 개편,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인권 보고서를 근거로 2012년에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교육시키는 교과서가 만들어졌습니다. 2006년에는 동성애가 포함된 차별금지법안 제정을 권고했고 2008년에는 인권영화라고 하는 별별이야기2를 제작해서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상영을 권고했습니다. 이 영화는 6편의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 이야기, 직장여성의 출산 이야기, 다문화 가정의 이야기 등과 함께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남자 동성애자들 4명의 이야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여자 동성애자들의 표현 장면이었고요. 남자 동성애자 중 한 명이 여자처럼 행동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직접 보면서 만약 우리 아이들이 본다면 어떻게 느낄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동성애자들 정말 불쌍하구나, 보호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았습니다. 이 영화는 지금까지도 전국의 도서관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교실에서도 좋은 인권영화라면서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작년 어느 초등학교 교실에서 상영한 장면을 담임교사가 블로그에 올린 것입니다. 2010년에는 동성애를 금지하는 군영법 92조 6 폐지를 위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군영법 92조 6 때문에 고생한 분들이 많죠. 2011년에는 인권보도 준칙을 만들어 동성애와 에이즈 관련 기사를 못 쓰게 했습니다. 그 내용은 언론은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에이즈 같은 거, 사회적 병리 현상과 연결지지 않는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4년에는 초중고등학교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인권교육지원법안 제정을 권고했고 군대 내 동성애 허용 인권기준을 목적으로 군인권보호센터 설립 관련 군인권보호법안 제정을 권고했습니다. 요새 국민들 사이에서는 20대 국회에서 동성애 조장하는 국가인권위법 제2조 3항, 성적 지향을 즉각 삭제하라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권위법 제2조 3항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되는 조건 중에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용모 등 여러 가지 항목 중 비윤리적 성문화인 동성애를 지칭하는 성적 지향이라는 문구가 국민들 모르게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적 지향이라는 문구 때문에 앞에서 알아본 것처럼 국가가 조직적으로 동성애를 마음껏 즐기도록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고 조장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초중고 학교에서 사용하는 도덕교과서에는 동성애가 후천적 학습에 의해 발생한다는 중대한 사실을 숨기고 동성애가 선천적이며 정상이며 비윤리적이 아니며 모두가 존중해야 할 성문화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삭제된 것도 있겠지만 한 번이라도 배운 학생들은 생각을 쉽게 바꾸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법은 학생인권조례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서울시, 경기도, 광주시, 전라북도의 학생인권조례에도 학교 내에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 청소년들이 동아리를 만들 경우 학교가 이를 적극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 여러 지역에서도 동성애를 조장하는 잘못된 학생인권조례가 취임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서울, 부산, 울산, 경남, 대전의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는 이미 주민들의 혈세로 동성애자들이 마음껏 동성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도 안산시에서도 인권조례를 제정하려고 하자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서울 광진구에서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인권조례를 제정하려다가 주민들이 반대하자 성적지향이라는 문구만 삭제하겠다고 하는데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일단 제정이 돼버리면 성적지향이라는 문구는 다시 삽입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아예 제정이 안 되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권조례라는 명칭이 아니라고 해서 또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충청북도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려다가 2013년도에 학부모들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정보가 많은 때도 아닌데 충북 학부모님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깨어있는 학부모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앞장서셨던 분이 저기 와서 앉아계십니다. 이제 저의 편이십니다. 박수 필요합니다. 인권조례가 통과되면 인권교육을 강제로 받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 나쁜 인권교육의 결과를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학생을 기도한 선생님이 학생인권을 침해하고 성취행했다는 누명을 쓰게 됐습니다. 다음은 고등학생들이 빗자루 등으로 기간제 교사를 폭행한 이른바 빗자루 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들이 6개월 동안 피해 교사에게 비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학생인권도래가 가장 먼저 통과된 지역입니다. 다음은 중고생연대 학생들이 썩은 교육제도를 갈아엎자고 합니다. 교육제도 개혁, 학생인권보장, 휴대폰 수거, 철폐, 주발자유화, 체벌금지, 셧다운제 폐지, 입시사교육 해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진당 해산을 반대하는 청소년 인권단체들입니다. 다음입니다. 부모님 말씀을 따르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영상 보셨죠? 다음 일기장검사가 반인권적 행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강원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민주시민교과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제작을 했는데요. 사용을 희망하는 학교에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성미산 마을을 꿈의 마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성미산 마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는데요. 이것에 대해 말씀드릴 시간은 부족하니까 잊지 마시고 어떤 곳인지 꼭 한번 검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 학생들에게 장례 직업으로 학생인권옹호관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옹호관 얘기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어느 중학생이 교회 다니기 싫은데 엄마가 억지로 교회 다니라고 한다고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학생인권옹호관이 그건 인권침해니까 경찰에 신고해라. 그래서 그 아이가 정말 경찰에 신고를 해버려서 엄마와 이모가 경찰서에 가서 5시간이나 조사받고 나온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직업이 학생인권옹호관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각종 법과 정책을 인권의 눈으로 보고 개선할 것들을 찾아납니다. 이렇게 찾아낸 것을 여러 정부기관에 권고하여 고치게 하기도 하고 인권의식과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현재 전 세계에서 인권침해가 가장 심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동성애자들을 위한 인권활동에는 이렇게 열심이면서 말입니다. 다음에 이제 세상을 향해 어퍼컷이라는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용 중에 동성애자들의 인권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고 저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책 내용들을 보면 거의 동성애하고 에이지하고 관련이 없는데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됐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반대한다. 이런 내용들이 꼭 들어있습니다. 다음에는 전태일 평전을 쓴 조영래 인권변호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을 다음입니다. 동성애자들을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회적 약자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교실에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보자고 합니다. 인권위가 만든 인권영화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은 책에 전태일이 또 나옵니다. 현행 교과서들도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노골적인 홍보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상교육, 천재교육, 미래엔 출판사들의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들은 공통적으로 사회계층과 불평등을 다룬 제6단원에서 성적 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 문제를 거론하며 국가인권위원회를 소개하고 인권위가 직접 기획 및 제작한 인권영화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뉴스인코리아에 교과서가 미쳤다 시리즈가 있는데 읽다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시간관계상 자세한 소개는 못 드립니다. 혹시 아직 기사를 못 보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국가인권위의 문제점을 알게 된 저희 학부모들은 인권위는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서울, 경기뿐 아니라 강원도, 충청도 등 전국 여러 지역의 학부모들이 국가인권위 앞으로 달려와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있고 많은 시민단체들도 계속 인권위의 해체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학부모들의 소망은 우리 자녀들이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하며 부모와 교사를 존경하고 웃어른께 예의를 갖추는 아이들로 자라는 것입니다.